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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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z joysi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해 미안하나 말과 함께 흐린던 나의 모습 이제와서 무슨 성남이 나고 다시 들으시기 위해 절주해지지 말아 나는 아무 그렇지 않아 너보다 행복해진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모습 이제와서 무슨 성남만이 나고 다시 들으시기 위해 절주하지 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